어떤 꿈을 꾸시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. 사회의 척판을 딛는 초년생들, 20대 중반, 30대 초반 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떨까 생각하면 정말 깜깜해요.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꿀 권리가 있으니까 뭔가 꿈을 꾸고 그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메일을 잘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. 저와 같이 어떠한 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허무하다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내가 한 것만큼 뭔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판이 없으면 판을 까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